여러분 이거 부딪히니까 아 진짜? 너희만 해야지? 일단 나 제작단법이 될 수 있어 전할게요 이거 측정하려고요 한번 측정해보면 안돼 3.5에 2거리 정도 важно 해봐 해봐 사진 찍는다고 변함없는 바운스 보 오늘도 나무 친다 2볼트네? 2 이거 형데네 2 형데네 저거 전까지 해면 안돼 진짜 뭐 볼트 3.3? 1.3 3.2에서 2.5에서 3? 그게 밥이에요 선생님 그게 밥이에요 간식아